저 위에 아주 큰 소나무가 태풍이 왔는지 한 100년은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다 쓰러졌는데요 여기서 하나 발견했어요 소나무 잔나비 버섯이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작아도 한 2, 3년 된 것 같아요 소나무 잔나비 버섯 좀 미끄러워요 눈이 와서 여기도 있어요 소나무 잔나비 버섯이 여기도 있습니다 밑에도 보여드릴께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 옆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옆에도 유기인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나무 정말 엄청 큰게 쓰러져 죽었어요 아까워요 이 잔나비 버섯은 2, 3년 후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한 얼마 안 된 버섯이에요 더 많이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컸으면은 가져갔을 텐데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